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우유라면 드셔보셨어요? 진짜 새로운 세계에요 진짜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어디에도 없는 맛이예요? 내가 백종원의 티머니를 잘했지 않은 생각이 드시네 미쳤다 오늘은 우유라면 드셔보셨어요?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제가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는데 이건 거짓말 뭐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한다고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라면 어떤 거든 괜찮은데 가능하면 좀 매콤한 맛 나는 라면 쓰시면 돼요 라면마다 그... 달라요 약간씩 진 라면은 매운맛 라면으로 하는 게 맛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끓이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냄비에 불 켜주시고 대신에 물은 보통 라면 끓일 때 세 컵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두 컵만 넣어도 돼요 굳이 이 물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끓는 동안 재료 손질만 해놓으면 돼요 대파만 원래 쓰는데 해보니까 청양고추까지 넣는 게 맛있어요 매운 거 싫은 분들은 청양고추 빼세요 대파는 라면에 들어가서 송송송송 썰어놓으면 되고 이거 꼭 해보세요 우유라면 이상할 거 같은데 딱 그... 투운밥 파스타 있죠? 그거랑 비슷한 맛 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투운밥 파스타보다 맛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투운밥 파스타 파는 데가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 때 이거 해보면 칭찬받을 거예요 고추도 잘게 잘게 아예 어려서 아예 매운 걸 못 먹는 거 아니면 떡볶이 먹는 아이들은 고추 넣고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원래는 파도 좀 나눠서 끓일 때 넣는 양이 있고 나중에 고명이 있는데 그냥 다 넣으세요 부차는데 근데 우리는 좀 빼놔야 되겠지 명색이 유튜브니까 나중에 그림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? 조금 빼놓고 물 금방 끓이요 두 개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건더기 스프만 신라면도 괜찮아요 신라면도 이거 할 때는 잘 어울려요 자 라면 면 넣고 보통 면은 풀어지고 나서 1분 끓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지려고 하면 물론 끄셔야 돼 이거는 왜냐면 한 번 더 끓일 거기 때문에 구차 넣어도 한 번 건져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풀어줘도 돼요 승질이 급하니까 자 면이 억지로 풀어지고 억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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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요 끄세요 억지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면을 채반에 다시 넣을 이렇게 그 다음에 우유 우유를 두 컵 하나 둘 자 면이 딱딱해졌어요 차가운 우유를 넣어서 이거 봐요 모형 모형 같죠 모형 모형 같애 이래놓고 스프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자 열 받고 끓어올르면서 면이 슬슬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요때 끓어올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서 빛깔이 응 마음에 안 든다 고춧가루를 근데 빛깔 마음에 들어도 그거 좀 넣으세요 그래야지 좀 뻘겋고 그럴싸하니까 우유 때문에 너무 허해지잖아요 반 정도 반 끝을 딱 넣으세요 그럼 색깔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자 끓어올르죠 파 굽고 줄러요 자 그럴싸하죠 면 쫄깃하게 이렇게 약간 꼬득꼬득한 면을 좋아하시면 지금 드시면 되고 조금 퍼진 면을 좋아하시면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되고 원하는 면 쌍끼가 될 때까지 조금만 살짝 끓여줄게요 만약 파스타처럼 드시려면 그냥 센 불에서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국물 있게 드셔보세요 국물이 훨씬 맛있어요 자 불 끄고 완성 아까 준비해놨던 파를 뿌려서 정말 완성 자 잘 먹겠습니다 그럴싸하지요 근데 약간 의심스럽죠 처음 해보면 아마 의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국물을 한번 먹는 순간 미쳤다 이럴 거예요 내가 백종원의 팀원이 되길 잘했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 먹을 쓰는거 관객님 라면 먹을 때 내 몸에 약간 못할 짓 하는 거 같잖아 미안하잖아 그쵸? 이거 먹으면 오늘 무슨 못 만드는 날 같애 진짜로 건강을 위해서 뜨거워 아, 뜨거워. 이거 진짜 새로운 색이에요, 진짜로. 이게 어디에도 없는 맛이에요. 장담하는데 중독 걸릴 사람도 있어요. 팀원분들 중에 적당히 드세요. 찰쪄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